한글자막 by 한효정 속이는 사람? 야구 꿈꾸는 사람? 요새 배신자? 유다 딱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하면 누굽니까? 모세 정도 나옵니다 성군 하면 다윗 성경 지식이 상당하십니다 교회 다니면 이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에 대한 별명들이 있습니다 붙여진 저마다의 별명은 그 사람의 특성을 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도 붙여진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는 이렇게 붙여진 별명으로 인한 선입견 때문에 여러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슬리 플린이라고 하는 분이 열두 제자의 제조명이라는 책에 그 제자들을 이렇게 다 분석하고 적용시키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봤는데요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인용도 하고 그러면서 도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TV 예능 중에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뭉쳐야 찬다 옛날에 뭉쳐야 산다 이게 아니라 뭉쳐야 찬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각 운동 종목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 올림픽에서 메달도 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꾸려서 축구팀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들은 아니고 야구 선수, 배구 선수, 골프 선수, 사격 선수, 레슬링 선수 이런 축구하고 상관없는 분야에서 메달까지 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로 축구팀을 만드는데 감독은 축구인이었대요 저는 안정환 선수 안정환 선수가 감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기량을 향상시켜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직은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어느 팀들을 만나서 조기팀이나 군인팀 이렇게 어느 팀들을 만나서 경기를 하는데 5대0, 6대0 아주 형편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아마 프로그램 PD의 의도는 감독의 의도는 이렇게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만들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함께 보고 즐거워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 낯선 종목에 배도 좀 옛년에 그 왕년에 스타들인데 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뛰다가 헛발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보고 박수치고 막 웃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뭉쳐서 찬다 팀에 손흥민, 황의조, 황의찬, 이강인 이런 선수들 다 뭉쳐가지고 경기하면요 우리는 웃으면서 그 경기 보지 않습니다 영국 리그 경기나 스페인이나 이태리 리그 경기들 볼 때 우리 보면서 그냥 웃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 박진감이 있고 그리고 그 선수들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탄을 자아내지 웃진 않아요 그런데 이 좀 어설픈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나나 너나 별로 다를 게 없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축구라는 경기가 그렇더라고요 경기로 볼 때 월드컵 경기를 방안해서 볼 때는 감독 이상의 전술을 다 구사하잖아요 이때는 누구 집어넣어야 해도 우두고 빼야 돼 쟤는 왜 저게 다 안 하는지 모르겠다 감독 바꿔야 된다 심지어는 감독도 사령탑도 바꿔야 된다는 진단을 내린데 막상 그라운드에 운동화 끈 메고 뛰면 어떻게 돼요? 모르긴 몰라도 그분이 제대로 뛰면 한 10분도 못 돼가지고 입에서 단내 날 겁니다 머리가 핑 돌고 헛구역질하고 막 그래요 운동화 끈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슷한, 우리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동질감 때문에 우리는 희열을 느끼고 재밌어하는 겁니다 신앙 생활도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평생에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 선포한 진리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대에 최고 학문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피팍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먼 거리를 걸어 다녔고 그리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피팍당하고 고난당하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매도 맞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그곳에 끌려갔는데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하여튼 사자굴이나 풀무쿠이나 이런 걸 부서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거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도마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도마 같은 사람들 통해서 뭐라 그래요? 너도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도마의 좀 인간적인 면을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필 도마가 어디 갔을 때 거기에 오셨어요 보니까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필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는데 하필 어디 간 사이에 그때 오셨어요 거기에서 또 더 재미있는 표현은 거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에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25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거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도마 너 어디 갔었어?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우리한테 오셨는데 너 어디 갔었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어디 간 사이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랑도 하고 또 도마 보고 너 어디 갔었냐?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축하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너 얼마나 좋겠냐 이럴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예 열받죠 왜 내가 하필 없을 때 왜 내가 어디 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 속상합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억울하죠? 속상하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 그거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나 주님 봐야 믿겠다 나 그분 만져봐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에 이런 태도에 공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도마에 이런 태도에 공감 가지 않으세요? 하필 부활하신 주님이 다녀가셨다는데 제자들 자랑하는데 자기 못 만났어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를 못 믿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활의 사실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 그분 만져보고 싶고 옆구리에 창자국 한 번 이렇게 손을 넣어보고 싶고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오늘 도마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실향 생활하면서 그런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주님 만났다고 하는데 나도 주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전에 청년들 지도할 때 수련회를 갔는데 한 3박 4일 수련회를 갔는데 한 이틀 좀 넘었는데 권사님 아들 중에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자꾸 이렇게 슬쩍 나와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잡아서 너 왜 집회에 집중 안 하고 그래? 그랬더니 그러더라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포기 아니 전사님 전사님 하나님 저를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쟤는 어젯밤 집회 때 방원 받았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한 20몇 년을 다녔는데 방원에 비읍도 안 주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포기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경험에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냥 성령의 은사 그래서 방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매달렸는데 아무리 해도 학생 때부터 그렇게 매달려도 그게 안 되니까 얘는 실망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방원 받은 제가 나는 그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그리고 방원이 하나님 만난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경험으로도 얼마든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친구 아버님 얘기도 했어요 친구 아버님이 저쪽 아래쪽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아주 여러 명 교인이 많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요일에 제가 방학 때 거기 교회 가서 예배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딱 하나 안 주시더라 그게 뭐예요? 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원 못 받은 분들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거 말고 하나님이 더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 설교를 제가 들은 것도 있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친구가 바로 회복된 건 아닌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친구의 그 마음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남들 주님 말씀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감동 주셨다 그럴 때 그거 좀 어떻게 좀 경험하고 싶은 거죠 전해진 얘기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아직 내게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데도 여기에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내가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성경의 지식 성경적 지식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가로채우기 할 때 이렇게 다 채울 수 있어요 누가 전해주는 얘기 들으면 나도 거기에 따라서 성경적 지식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도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그 의미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인격적 고백도 오늘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도 그런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도마는 바로 그런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직접 만나보지 않고 그를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나 그거 못 믿겠다라고 말한 거 어쩌면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그렇게 표현된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열망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가능성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모르는 것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모르는 것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사실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해서 그를 무시하지 마십니다 의심 많은 게 원어적 표현하면 생각이 많은 염려가 많은 그런 표현도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경우의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질문할 때요 그런 거는 묻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의 의지를 깎아버리는 거고 그의 발전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건 아빠한테나 물어봐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물어보자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질문하고 그럴 때 질문을 통해서 발전되는 거잖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발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정직한 의심과 함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차라리 낫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말씀에 시작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 이것에 대한 전제를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계속 이어집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갈 거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위기는 심각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 어느 길로 가시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희가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도망가 물어보는 거예요 용감하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움나이까 아니 주님 죄송한데요 저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잘 모르겠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대충 알아듣고 짐작해서 엉뚱한 데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질이오 질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이 유명한 말씀을 그 대답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도마가 그런 질문을 안 했으면 예수님 다른 데서 이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도 없었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정직한 의심을 하는 도마야말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척하는 성도가 아니라 아직 잘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여쭤보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좋은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까? 그냥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가서 여쭤보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여쭤때 그런 거죠 하나님 저 성도가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인데 왜 그가 그런 병에 걸렸을까요? 그 가정이 정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려고 하는데 왜 그 가정에 그런 활련이 있을까요?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답해 주시는 거죠 가론 유다 유다하고 도마하고 어감이 비슷해서 죄송합니다 도마가 주님께 대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은 그의 믿음의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하는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일러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왜? 기다려주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질문을 찬찬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도마의 경우를 보니까 정직한 의심은 강한 확신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정직한 의심은 나중에 강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극을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도마의 모습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신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마한테 이러는 거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8일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거잖아요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자랑하고 간증하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 그분 만져보지 않으면 나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 분명히 없었잖아요 그 얘기할 때 근데 주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너 한번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 뜨뜻합니까? 아 주님이 들으셨나? 아셨나 보네 자기가 그냥 제자들한테 다른 친구들한테 그냥 나 그거 안 보면 안 믿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러는 거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이 고백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전에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보다 한 단계 조직 시각적으로 보면 한 단계 더 위에 고백이에요 거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고백인데 여기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본다면 하나님과 동급으로 보는 같은 격으로 올려놓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가 그렇게 정직하게 의심하지 않고 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없었다면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또 말씀하는 가운데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정직한 의심이 확실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이런 고백 이후에 나중에 성령 받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의 북부지역 그리고 인도 남부지역 이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갔었는데 인도 남부 쪽에 첸나이 쪽으로 갔었는데요 인도에 갔는데 거기에 교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인도하면 저는 인도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겐지스강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화장터에 있고 시신도 거기에 띄우고 그러는 거 거기에 사람들 목욕하고 그런 거 힌두의 어떤 유네의 그런 거 보려고 인도 생각하는데 제가 간 첸나이 쪽의 인도는요 교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그런 정보 없이 갔어요 그냥 성교지에 어디 신학교하고 어디 방문하러 갔지 그 조사를 많이 안 했는데 여기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그랬더니 성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도마가 와서 순교한 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 거기에 도마 성지들이 좀 있어요 도마가 기도했던 곳 그런데 거기 그 기독교는 우리로 말하는 개신교 이런 것도 있지만 크리차니티로 전체로 봤을 때는 가톨릭 그런 것들 교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냥 교회로 보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인도 남부 쪽이 한 10여 년 전인데 거기 크리차니티에 5천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 그때 다 끌어모아도 천만 명이 될까 말까 그런 얘기 했었는데 거기에 크리차니티에 5천만 명이 넘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힌두 나라에서 힌두 문화에서 기독교로 옮기는 건 정말 힘든 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가능했냐 도마 같은 사람이 거기에 순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면 의심했던 도마가 주님 확실히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목숨 걸고 나갔고 거기에 도마가 결국 거기에서 승교를 당합니다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주님의 창 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했는데 도마가 창에 찔려 죽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도마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의심하면서 믿는 믿음이 강조되는 것 같아서 의심하면서 믿어봐라 이런 것이 강조되는 것 같아서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의심만은 도마까지도 품어주시고 기회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라는 거예요 의심만은 도마까지도 품어주시고 기회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오늘 나의 연약한 믿음도 주님은 기억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기회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의심은 성도가 하나의 의심은 주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의심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을 핑계를 대려고 계속 의심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의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도 잘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더욱 잘 믿기 위해서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의 인식의 한계나 먼저 믿은 사람들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면서 비판의 소재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의 교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연약한 지체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불편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것이죠 차라리 그럴 때 하나님께 여쭈시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하나님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까 왜 주님을 닮아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까 라고 차라리 질문을 하시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연약한 부분 보고 실망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자신을 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힘쓰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는 더 발전적으로 주님 앞에 분명히 나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세상과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의심하느라 평생 불안전한 믿음을 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도 내가 교회 전에 일어봤는데 이거 이랬다가 괜히 실망하니까 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 아니면 나는 그런 쪽 말고 내가 원하는 그것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폭넓게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교제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믿은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 예수를 나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질문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래서 답을 찾고 주님 만나서 더 확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